이 노래에서 광주로 옮겼다고 한번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시간이 안 나가지고 그동안에 못 오다가 마침 연말에 시간이 나서 왔습니다 오니까 참 좋습니다 넓지는 않아도 아주 밝고 아주 깨끗하고 좋네요 화장실도 안에 있고 광주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 몰랐네요 광주는 옛날부터 그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의외로 많이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는 다들 발심을 하셔가지고 하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으로서 뭔가를 찾아서 헤매는 그런 헤매는 일을 끝장을 내는 그런 공부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항상 뭔가를 단순히 의식주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그것만이 만족이 그것만 가지고 100% 이렇게 만족이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동물과는 다른 어떤 그런 정신적인 거죠 그런 어떤 내면적인 어떤 그런 만족감 그거에 대한 추구들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다 그런 건 아니겠고 일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목마름 그래서 뭔가를 채우려고 찾아다니는 그런 어떤 헤매다니고 찾아다니는 것 그게 이제 끝이 나는 게 이 공부입니다 그런 어떤 그리움, 목마름, 뭔가를 찾아서 현재 이 삶이 아닌데 하는 그런 거 있죠 이제 그런 걸 이제 해결하고 끝내는 게 이 공부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거를 끌으면 그거는 자기의 참된 모습을 찾으면 된다 또는 자기 마음의 진실을 알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대개는 우리가 얘기를 하죠 어떻게 말을 하든지 간에 어쨌든 해결책은 바깥에 있는 건 아닙니다 밖에 어디를 가든가 어디 기가 좋은 곳으로 간다 기운 받으러 간다 이런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자기 스스로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불교에서는 보통 이걸 법이라고 그러거든요 불법 이렇게 법이라고 그러는데 법은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모두에게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요 완전하게 이렇게 갖추어져 있고 그리고 평생 동안 완전하게 늘 갖추어져서 제대로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생각을 가지고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딴 생각을 생각을 가지고 헤아려서 알려고 하고 이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다른 문제는 없어요 생각을 가지고 헤아려서 그래서 그럼 뭐 참된 나가 뭘까 또는 뭐 내가 뭐를 찾고 있을까 뭐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우리의 말하자면 본래 면목이다 하기도 하고 본성이라 하기도 하는 이것은 생각을 가지고는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생각을 가지고 막 망상을 하고 있어도 이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거는 뭐 별 문제 없이 그대로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망상에 물이 들어 가지고 헤매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불행 뭔지 모르지만은 불행함을 느끼죠 불만족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불만족이 생겨서 이제 뭔가 이렇게 제자리를 잃어버린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죠 내가 있을 내 자리에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뭔가를 이렇게 딴 데를 떠돌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끝장을 내고 그게 해결되려면은 이제 이게 한번 와 닿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항상 이렇게 갖추어져 있고 항상 늘 있어요 누구한테나 이게 항상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이제 그동안에 태어난 이후로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분별하고 해야려고 하는 우리가 바깥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아니라고 바깥을 그렇게 표현을 하죠 바깥으로만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원래 늘 있는 이것을 아예 알지도 못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런 본래의 타고난 본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전혀 감도 못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르칠 때는 항상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부처가 뭐냐 똥막대기다 이거 알 수 없는 말입니다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 생각으로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알면은 이쪽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알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항상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거고 늘 이 자리에 있고 여기서 살지 다른 데서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한번 드러나면 온 세상 뭘 보고 뭘 듣고 뭘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이 있고 무슨 말을 하고 하더라도 다 이 자리입니다 전부가 전부가 이 자리고 전부가 이 일이지 다른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하여튼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생각을 가지고 알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딱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거는 경전에도 명확하게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화음경에 열애 출연품에 보면 그 얘기가 있거든 열애가 정각을 이루고 나서 세상을 중생세계를 쭉 보니까 모든 중생이 전부 다 열애예요 열애야 다 깨달아 있어 단지 생각에 속아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딱 나와 있어요 그 말이 딱 맞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한계의 일이 있습니다 단지 이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없는 데가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 다 있어요 이게 다 있는데 다 있는데 헤아리고 생각하면은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헤아리고 생각해서 뭔가 알겠다 이러면 그건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속을 살 때는 항상 생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세속 삶이죠 일반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 있노 그게 뭐냐 어디에 있노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왜 그러냐 자꾸 이해를 하는 게 세속의 삶이죠 그런데 우리 출세관의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바로 이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다 있어요 누구한테나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이 일이 전부 이렇게 다 항상 갖추어져 있는데 원래부터 이게 있는 일입니다 있는 일인데 하여튼 그 헤아림을 한번 생각하는 거 그걸 한번 이제 이렇게 벗어나는 경험 그게 우리가 이제 한번 체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한번 해서 이 체험을 할 때는 언제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이 체험은 되는데 이해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체험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무언지 이해는 안 되는데 마음은 달라져 있는 거죠 이제 체험을 해서 이제는 그렇게 헤매질 않고 안정이 되고 뭔가 안심이 되고 이렇게 딱 깔아앉고 이렇게 되니까 떠돌아다니는 그런 느낌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지를 이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생각하는 게 우리가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또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게 무슨 일이 있지 내한테 자꾸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한단 말이지 그러면은 또 속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로 체험을 해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마음의 눈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머리로서 헤아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법은 이해할 수 없는 그대로 체험을 해서 그 체험한 그런 어떤 안목 그런 눈 그런 감각이랄까 그걸 가지고 이제 이것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고 이 자리에서 살아가고 자꾸 이제 그 안목을 그 감각을 그걸 이제 자꾸 또 이렇게 키워나가고 익숙해져서 더욱 더 이제 이 자리에 사는 이제 그런 익숙한 자꾸 익숙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이 공부거든요 그래서 체험은 이 공부의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체험을 우리가 보통 깨닫는다 그렇게 일하는데 공부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눈을 떴으면은 이제 눈을 뜨고 눈을 감고 옛날에 어두웠을 때는 몰랐던 세상에 눈을 이제 떴으면은 그 이 세상에 이제 살아가면서 익숙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눈을 뜨고 살면서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우리한테 누구한테나 이게 다 있어요 이렇게 다 갖추어져 있고 모든 사람에게 이건 다 있는 일이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한테 이게 다 있습니다 이게 다 있는데 하여튼 그 이제 우리가 이 세속의 교육이라는 게 자꾸 뭐 소위 말하는 색성향미촉법 색깔, 소리, 냄새, 맛, 느낌, 생각 이것만 추구하니까 그건 좀 망상이고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런 색깔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아무 그런 게 아닌 이것에 대해서는 깜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에 여기에 이제 통해서 익숙해지면은 이제 세속 우리가 세속에 그만큼 이렇게 매이지 않게 되고 시달리지 않게 되죠 덜 매이고 덜 시달려 가지고 이제 훨씬 더 자유를 느끼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아무 일이 없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불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불법이라는 건 없어요 사람들이 불교라면은 굉장히 뭔가 심오한 뭐가 있고 아주 난해하고 차원 높은 어떤 진리가 있다고 이렇게 여기고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단순히 불교의 그런 방편의 교리 교학이라고도 하고 그 교리가 너무 한자 위주라든지 또는 복잡한 철학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긴 겁니다 실제로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한 번 그렇게 분별만 하고 살던 그 세계에서 한 번 벗어나 가지고 분별할 것이 없는 이런 뭔가가 있는데 이것이 자기에게 사실은 훨씬 더 편하고 친근하고 친근하다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걸 자기 타고난 본성이고 본래 면목이라고 하듯이 실제 이걸 체험을 해보면은 어떤 낯선 어떤 새로운 체험이긴 틀림없는데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경험이긴 한데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 낯설고 뭐 아주 생소해서 그래서 좀 이렇게 주춤거리는 우리가 낯선 걸 만나면은 그게 금방 이렇게 친숙하게 되질 않고 약간 이렇게 거리를 두고 주춤거리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 말이야 이거는 한 번이라도 제대로 탁 체험이 되면은 이거는 마치 자기 고향에 돌아온 것 같고 자기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너무 편하고 친근하고 친숙해서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 물론 새로운 경험이야 지금까지 몰랐던 경험이죠 그러나 전혀 낯설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자기 본래 면목이다 원래 타고난 것이다 이런 말도 아마 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여튼 이 경험을 하고 여기에 통하게 되면은 그 뭐랄까 그 불만이 없어요 아무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제 뭐 하여튼 그 문제를 못 느낍니다 전혀 아무 인생이라는 게 힘들다 뭐 고통스럽다 뭐 그런 어떤 것들 보통 사람들 얘기하는 그런 것이 전부 남의 일처럼 여겨지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세상 일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듯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다 그렇지 세상 일들이 그럼 꼭 이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고집이랄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공부를 더 깊이 해서 자꾸 더 이제 이렇게 깊이 나아가다 보면은 그냥 세상이라는 게 이제 정말 꿈과 같다는 그 말이 실감이 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온갖 일이 항상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항상 또 온갖 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 근데도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불교 경전에서 얘기하는 건 요점은 딱 요거 하나입니다 온갖 일이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게 불교 경전에서 얘기하는 요점이에요 경전을 한번 타보세요 전부 다 이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이 아주 생생하게 그게 사실이라고 사실 이게 온갖 일이 다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없어 항상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살면서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우리가 온갖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도 이제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결국은 자꾸 그런 식으로 물론 체험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체험을 해서 이 자리에 좀 충분히 익숙해져야 됩니다 제법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이제 그래 되면은 이제 자꾸자꾸 그런 실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뭐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사람들이 참 꿈과 같다는 말들이 단순히 그 헛된 말이 아니구나 이제 그렇게 또 수긍이 가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법이 있습니다 이게 불법입니다 불법 우리가 경전을 철학적으로 이렇게 풀이하고 설명하면 막 복잡하게 짝이 없습니다 머리 아파요 그런데 이 경험을 하고 이 체험을 하고 자기 스스로가 이 체험한 입장에서 경전을 펼쳐놓고 보면은 전부 이 얘기를 하고 있어 전혀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경전이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문학적으로 다양한 비유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우화적인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불교는 불교는 일단 이 체험이 먼저예요 이게 해탈이라든 깨달음이라든 이 체험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전도 보고 뭐 그런 것도 이제 시가 날 때 보고 싶으면 보는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이 경험입니다 이 체험이에요 이것을 체험해서 한번 여기 한번 통해가지고 말해도 말하는 게 아니고 봐도 보는 게 아니고 들어도 듣는 게 아니고 꿈을 이제 생각해도 생각하는 게 아닌 이게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여튼 요거 하나가 있습니다 요일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공부를 우리가 수행이라는 걸 이제 이렇게 점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이 수행이라는 거를 뭐 수행 없다 뭐 깨닫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고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꾸준히 해서 더 이렇게 깊어져야 되고 더 밝아져야 된다는 이 말도 이제 하나의 방편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결국 생각 분별하는 그 습관에 자기가 더 힘이 실려 있느냐 아니면은 분별을 벗어나서 전혀 분별할 것 없이 저절로 이렇게 비추어진다 할까 이 비추어진다는 말이 이제 나중에 실감이 됩니다 세상 일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다 저절로 비추어져서 다 나타나가 있거든요 항상 저절로 우리가 마음을 거울에 비유하듯이 저절로 늘 이렇게 비추어져서 세상 일들이 온갖 일들이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분별하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헤아리고 따지고 할 게 없어요 저절로 다 비추어지기 때문에 저절로 비추어져서 세상 일들이 그대로 나타나 있으면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못하는 일도 없고 아무것도 하는 일 없는데 또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그렇게 그러니까 이 분별의 힘이 더 강한지 분별의 힘이 더 강한지 그 힘의 힘이 처음에는 분별의 힘이 강했다가 이제 체험을 더 하면은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를 찾습니다 그게 이제 해탈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자꾸자꾸 이제 분별 없는 이쪽에 이제 힘이 실려서 살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분별하는 힘은 쫙 빠져가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분별도 없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뭐든지 다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하여튼 생각을 가지고는 생각 속에서 뭔가를 이렇게 따지고 헤아려서 이거 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안 되고 반드시 한번 생각이 쉬어져서 이제 이런 자리가 있다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걸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하고 이제 이 속에서 이렇게 이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이게 다입니다 공부는 이게 이게 말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잡한 여러 가지 말들은 다 방편의 말일 뿐이고 본질은 하여튼 이것이 있는데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말로 하는 건 전부 방편이에요 어떤 말도 여기에 맞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일이 있거든 있기 때문에 이제 말을 하는데 말할 수 없으니까 억지로 일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항상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라고 그러거든 그 세속입니다 세속 일들은 말로서 할 수 있고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여기죠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서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데 이거는 이거는 애초에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직접 겪어보고 체험을 해서 이제 스스로가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사는 것이지 이게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면은 이제 말은 안 하지만은 생각도 안 하지만은 이제 이렇게 겪어보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 삶이 익숙해지면은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지혜가 지혜가 생겨가지고 저절로 이제 망상을 따라가지 않고 늘 이렇게 예뻐받을 수가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하나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랄까 지혜는 이제 뭘 아는 게 아니라 마음에 그런 능력이 이제 생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여튼 이겁니다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법문이라는 것은 사실은 올라와서 안녕하세요 하면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순간에 모든 순간에 이것이 있는데 우리는 어느 쪽이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은 생각을 따라하고 있느냐 모든 순간에 법괴는 항상 여법한 겁니다 무슨 망상법괴가 따로 있고 실상법괴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의 법괴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가 어느 쪽을 보고 있느냐 그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거울을 비유를 하듯이 거울을 볼 때 우리는 보통은 항상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잖아요 얼굴이나 자기 이제 뭐 옷이나 이런 걸 모습을 보죠 그런데 거울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죠 그거를 아무것도 간에는 없다라는 걸 그런데 거기 분명히 모습이 나타나 있으니까 모습을 보긴 해요 우리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온갖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동시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 마음의 본질이고 이게 바로 불법에서 얘기하는 법괴의 실상입니다 온갖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그냥 늘 보이는 모습만 분별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새속이라고 그러고 중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한번 체험을 하면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이제 이런 경험을 하죠 이거는 이제 분비를 벗어난 경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이런 이제 경험을 하는데 이게 바로 분비를 벗어난 경험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제가 이런 얘기도 다 이제 결국 방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 들어도 실제 체험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이런 말들을 이제 듣더라도 어쨌든 스스로가 실제 체험을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모든 게 다 쉬어져서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왜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게 이제 스스로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오고 이제 그게 한분 경험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일상생활이 돼야 되고 그게 평소의 살림살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 남한테는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자기를 속일 수는 없으니까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뭐 남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공부가 누구한테 뭐 인정을 받고 인갓장을 받고 무슨 뭐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남이 나를 아무리 뭐 부추니 보살니 해준다 해도 내가 만족이 안 되면은 소용없는 거고 남이 나를 아무리 뭐 중생이니 뭐 범분이 한다 해도 내 스스로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오직 스스로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 자기가 100% 만족이 돼야 되지 어떤 기준에 맞춰 가지고 뭐 깨닫는 사람은 이렇다 하더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말은 전부 방편이지 깨닫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것도 없다 공이다 이런 말도 역시 한 게 방편입니다 이걸 생각을 해서 이제 또 뭐 그렇게 없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좋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말은 방편이고 문제는 실제 경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이 돼야 된다 실제 경험이 돼야 된다 그 실제 경험을 만들어 드리려고 계속 범문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문을 들어보시면은 하여튼 뭘 들어봐도 뭘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도가 뭐냐 그러면 이거다 마음이 뭐냐 이거다 공이 뭐냐 이거다 중도가 뭐냐 이거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뭡니까 이런 물어보면 설명이 안 돼 이거는 이거 그냥 이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이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이런 범문을 자꾸 듣다 보면 실제 한번 자기가 생각이 아닌 체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범문을 이제 우리가 이 범문을 왜 들어야 되느냐 하면 깨달음이라는 것이 분배를 넘어선 것이다 이런 건 우리가 불교 공부를 조금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깨달음은 모든 회화림과 사랑 분배를 넘어선 것이다 생각이 끊어지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나오니까 그러면 생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거다 이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알아야 뭘 어떻게 하는데 알면은 다 망상이라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 뭐냐 하면은 이 법을 깨달아서 실제 이걸 얘기하는 사람은 얘기를 들어봐야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범문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문이라는 것도 우리가 설법이라는 걸 다 하는데 온갖 선임들도 그렇고 다 하는데 생각을 가지고 배운 바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설법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강의죠 지식 전달이고 설법이라는 것은 자기가 법을 실제 체험을 해서 체험을 하면은 이것은 살아있는 마음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이름 조차도 사실은 방편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라든 마음이라든 도라든 이름은 그냥 방편으로 붙이는 것이고 이것 자체는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거거든 현실이라고 당장의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통달해서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해 주려고 애를 쓰는 이런 얘기가 설법인 거예요 이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억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옛날 선사들이 표현을 그렇게 했거든 벙어리가 꿈을 꾸은 것과 같다 벙어리가 꿈을 꾸어서 자기는 꿈 내용이 선명한데 말이 안 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막 손짓밟짓 하고 서법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배운 소리 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 이게 살아있는 법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게 살아있는 법은 항상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늘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늘 이렇게 살아있다고 이렇게 있는 게 바로 이거라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거라고 누구에게나 이것이 이렇게 살아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본래부터 다 깨달아 있다 다 부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게 다 이렇게 살아있어 이 법이 이렇게 있다고 이게 있는데 문제나 하여튼 이게 실감이 하면 돼야 돼 실감이 체험이 되고 실감이 되어 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이 자기한테 실감이 되어야 자기 내면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들은 소리에 불과한 것이고 그 순간에 어떤 느낌이나 기분에 불과한 겁니다 기분이나 느낌을 공부의 기준으로 삼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반성경에도 나왔다시피 색수상행식은 경계입니다 경계 법이 아니에요 법이라고 하면 뭐냐면 공이 법이거든요 색수상행식은 육체색 수는 느낌 상은 생각 행은 의지 욕망 같은 거 식은 의식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변화하는 거죠 그거는 경계지 법이 아니에요 법이라는 것은 이제 공이라고 표현되듯이 그냥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분별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하게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벌레부터 갖추어져 있고 항상 있는 일이고 이렇게 살아 있어요 이것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한번 와 닿아야 되는 것이고 이게 이렇게 와 닿아 하면은 이제 이걸 얘기를 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말할 수 없어요 이건 사실은 보여줄 수 있게 모든 색깔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모습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기분이나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어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누가에게나 이게 다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법이다, 도다, 마음이다 이렇게 하고 이걸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법이다, 도다, 마음이다 하고 이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뭔지 알겠다가 아니라 법이다, 도다, 마음이다 이름은 부처다 그렇게 하지만 잘 모르겠는지는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분명히 이런 어떤 뭐가 있다 이런 게 있다 하는 사실을 믿고 계속 법문에 귀를 기울여 봐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조건 하고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적어도 석가모니나 또는 여러 조사나 이런 분들이 법을 말씀하시는데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건 아닐 것이다 뭔가 그분들이 깨달은 바가 있고 체험한 바가 있고 삶 속에서 어떤 늘 그래 실현되어 있는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 이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100% 믿으라는 게 아니라 어떤 뭐가 있긴 있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그게 어떤 뭐가 있긴 있겠지 그런데 그건 내가 경험을 해 봐야 알지 경험해 보지는 알 수 없는 거다 이런 공부하는 사람은 이런 자세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자세를 가지고 법문을 듣고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행이라는 걸 많이 하는데 수행은 그냥 수행이지 깨달음과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수행을 하면 그냥 열심히 그걸 하면 그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건 깨달음과는 연관성은 없어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수행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수행으로서 뭘 한다 한 시간 뭘 하고 한 시간 뭘 하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일정한 수행을 한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매일 일정하게 운동을 하거나 어떤 뭔가를 연습하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건 그냥 그런 걸 자꾸 반복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 것일 뿐입니다 깨달음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깨달음은 수행의 산물이 아니에요 본래 깨달아 있단 말이에요 본래 본래 깨달아 있는 거기 때문에 수행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본래 깨달아 있는 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살다가 다시 한 번 더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불교 교류에도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각, 시각 이런 식으로 본래 깨달아 있는데 그걸 모르고 망상하면서 살다가 지금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는다 해서 시각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본각과 시각이 동일한 것이 깨달음이다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지 무슨 수행을 해서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본래 다 부처입니다 본래 본래 부처고 본래 이게 우리한테 다 갖춰져 있어요 단지 확인이 안 되고 있을 뿐이에요 확인이 안 되니까 자꾸 엉뚱한 걸 쳐다보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망상을 하는 겁니다 본래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처음에 처음 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실제 알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알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너무 당연한 것이고 너무 이렇게 전혀 어떤 이물감이 없는 이질감이 없는 우리가 이걸 체험을 해보면 전혀 이질감이 없거든 이질감이 없고 너무 이렇게 편안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 원래부터 내가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특별한 게 아닙니다 보통 수행을 하면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런 일이 있는 거 하고 굉장히 새롭고 이질감이 드는 그런 경험을 한다고 수행을 하면 이상한 경험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아니야 깨달음이 아니라고 그런 건 자기 본성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애를 써서 뭔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달음의 우리 견성이라고 견성 자기 본성을 보는 거다 말이에요 이질감이 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러워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당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열심히 진언을 외우다가 기도를 하라고 어쩌고 보면 희한한 소리를 한다고 보면 보통 사람한테는 없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한단 말이야 자기한테도 그게 늘 있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있다가도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경계지 깨달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본래부터 항상 있는 것이고 너무 편한 것이고 전혀 그런 이질감이나 낯선 게 들지 않는 당연한 일인 겁니다 당연하고 편안하니까 당연히 이걸 체험을 한 사람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좋거든 편하고 좋거든 그러니까 체험하기 이전에도 이전의 공부는 뭐가 뭔지 모르고 막 이렇게 찾기만 한 거라면 이걸 체험한 뒤에 공부는 이게 길이 나왔다 이런 길이 있구나 하고 더 막 이렇게 공부에 열을 내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더 공부가 나중에 깊어지면 그런 감정도 좀 이렇게 사라지고 모든 게 저절로 그냥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되지만 처음에는 그게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익숙하게 하려고 열을 내죠 그러니까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대안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모든 사람이 자기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누구나 해야 될 겁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망상에 무리든 새 속에 무리든 게 너무 심하게 들어가지고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그래도 이제 다행히 여기 오신 분들은 그나마 아주 다행인 분들이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되었으니까 이거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본래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본래의 그런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무슨 특별하고 이상한 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아주 특별하고 남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뭔가 아주 특별하고 남달리 나한테만 있는 그런 특별한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중생의 아상에 의한 암안심입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다 그냥 누구에게나 있는 일인데 관심 없는 사람은 모르고 관심 가진 사람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구나 이제 그걸로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고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환경에 부처님이 처음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처음에 정각산에서 깨닫고 나서 듣고 중생들을 다 보니까 옛날에는 중생들이 다 중생으로 보였는데 이제 지금 깨닫고 나서 듣고 보니까 중생들이 다 중생들이 다 붙여야 이게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듯이 누구한테나 있는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인데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너무 우리가 망상이 습관화 되어 있어요 습관화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습관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꾸준히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늘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극복이 됩니다 사실은 뭐 업장 그러지만 업장이 딴 게 아니에요 습관입니다 습관 습관이 바로 업장입니다 습관적으로 망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업장이에요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극복하는 게 그러니까 그거는 정성이 있어요 그 정성이 있는 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막 애를 쓰고 노력하고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공부라는 게 항상 보면 자기 힘 닿는 만큼 한다 옛날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듯이 실제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지나치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그만둘 수도 없고 항상 그런 식이거든요 공부가 뭘 열심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열심히 할 그것도 모르겠고 또 뭔가를 막 저렇게 하면 되는 거냐고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문제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되거든 그런 것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같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저절로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그런 식의 공부 자세가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는 저절로 제 경험으로 보면 저절로 갖춰져요 공부를 계속하는 사람은 저절로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그런 공부 자세가 갖춰지고 그렇게 그냥 자기 힘 닿는 만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음에 대해서 너무 당연히 우리가 한번 체험을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은 맞지만 누구도 깨닫고 누구도 깨달았는데 왜 난 안 돼 이렇게 하고 깨달음에 대해서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분수가 있고 때가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백장선사가 그런 얘기 했잖아 시절 인연이 다 있는 것이다 시절 인연이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원래 말은 봄이 돼야 싹이 나오고 꽃이 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런 시절 인연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옆에 사람하고 경쟁하는 거 아닙니다 남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공부 묵묵히 우리가 산을 등산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다리 힘이 좋아가지고 빨리빨리 가서 한 시간 만에 산 꼭대기까지 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다리 힘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천천히 그러고 두 시간 만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한 시간 만에 가든 두 시간 만에 가든 꼭대기 가면 되거든요 그건 자기 힘 닿는 만큼 가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신경 써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보로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금방 지치고 공부가 자꾸 더 힘들게 됩니다 공부는 자기 공부이기 때문에 남을 절대 의식하지 마십시오 여기 등수 안 적어놓습니다 학교처럼 등수 쫙 적어놓고 거기 공부 안 시킨다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그냥 각자 자기 공부하는 것이고 혼자 가는 길입니다 혼자 가는 길 그리고 그런 말은 있잖아 우리 맨날 무속이 불처럼 혼자 가라고 그러는데 원래 이 공부가 여러 대중과 함께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혼자 가는 겁니다 실제로는 혼자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보면 이 우주 속에 자기 혼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냥 겉으로는 친구도 있고 도반도 있고 그냥 겉으로 있는 것이고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 우주에는 그냥 하나밖에 없습니다 옆에 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 공부만 보고 이렇게 꾸준히 혼자서 해나가는 공부입니다 절대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마십시오 옆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체험을 했다 해서 막 또 자랑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신경 쓰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물론 이제 그래 축하한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사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미워할 수도 없고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 제가 옛날에 우리 선생님 문학에 있을 때 처음에 공부하러 갔을 때는 우리 부산대학교 교수 대학원생들이 한 대여섯 명이 갔었는데 한 6개월 지나니까 저하고 제 후배하고 둘이 남더라고 다 떨어져 나가고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런데 한 1년 6개월 지나 한 1년쯤 되니까 이 후배 놈이 갑자기 그 집에 입주를 해 스승님 집에 입주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하숙을 쳤거든요 하숙집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하숙을 딱 들어가서 아예 나는 아예 저 들어가서 공부하겠다 그런데 저는 이제 결혼을 해서 그때 집에 식구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그렇게 못했죠 그런데 또 그러고 나서 한 6개월이면 1년인가 있다가 갑자기 이 후배 친구가 체험을 했다고 그러는 거야 저는 아직까지 깜깜한데 깜깜하고 뭐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그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그런데 이제 또 그냥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델고 가서 맥주를 사줬습니다 축하한다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 친구는 그게 제대로 된 체험이 아니었던지 그러고 나서 한 1년인가 있다가 제가 갑자기 일본 유학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공부에 끈이 딱 끊어져 버렸고 지금도 학자로서 나만 학자 그래서 박사 동양대학교 박사를 받아와서 지금 학자 생활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뒤에 한 1년인가 더 있다가 체험을 하고 계속 이제 서성 문화에서 체험한 뒤에도 그건 뭐 한 7, 8년 이상 한 10년 가까이 공부를 했습니다 꾸준히 그냥 저는 이제 뭐 그냥 느리게 가지만은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간다 좀 그런 스타일로 꾸준히 계속 했죠 그래 하다가 이제 나중에 저도 뭐 이제 학위도 쓰고 이제 선언을 또 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학위를 받았을 때는 제가 이제 선언을 열고 제법 이름이 좀 알려졌을 때거든 깜짝 놀라 하는 거야 근데 그 친구는 이미 조금 보니까 완전히 이제 학자 스타일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게 빨리 체험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결과를 봐야 돼 결과를 끝을 봐야 된다고 끝까지 공부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 이제 그거를 보셔야 되지 당장 뭐 누가 뭐 체험을 하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공부라는 거는 평생 하는 것이 어차피 끝까지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꾸준히 그냥 천리, 옛날부터 선사들이 이 공부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냥 십리길을 가는 사람은 준비할 게 없다 그냥 그대로 나가면 되고 백리길을 가는 사람은 며칠 이제 걸리니까 준비를 좀 해야 되고 천리길, 만리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건 뭐 그냥 길 가는 것 자체가 평소에 삶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게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단기간에 내가 뭐 어떻게 끝을 보겠다 우리 선언에 이제 그런 분도 있었거든요 직장에 사표를 내고 딱 선언 옆에 방을 하는 게 어딨어 3년 만에 끝장을 보고 안 되면 나는 그만둔다 그 3년 되면 그만두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자기 직장 체험을 할 거 하고 가정 체험을 할 거 하면서 마음은 이 공부에 두고 꾸준히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하루 이틀, 1, 2년은 몰라도 10년, 20년 지나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공부는 꾸준히 꾸준히 계속해서 그런 자체로만 가면은 그냥 무슨 단기간에 당장 무슨 일이 있고 없고 그런 것에 크게 흔들리지 말고 멀리 가는 그런 사람의 자세로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이 공부라는 것은 자기 삶의 마지막 종착점이 우리가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평생 그걸 향해서 가는 겁니다 마지막 종착점이 뭡니까? 결국 모든 번뇌 망상에서 벗어나서 결국에는 아무 일도 없게 되는 거죠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향해서 그냥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단순히 문자 공부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실제로 체험을 하고 이런 자기 스스로 내면에서 이걸 겪어보고 우리가 바깥의 일도 그죠 여행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데로 가서 새로운 걸 이렇게 보고 막 하는 그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다니는데 내면의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부라는 우리가 내면적으로 막 꽉 막혀있다가 한번 이렇게 탁 체험을 하고 또 그래서 겪어가면은 우리 마음이 이런 건가 하는 정도로 계속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런 경험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미가 굉장히 솔솔합니다 바깥으로 우리가 여행 가서 새로운 세상을 보는 재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솔솔합니다 내면의 여행을 하면서 마음의 진실을 찾아서 가는 이 재미가 공부하는 재미가 그런 재미가 있어요 다른 재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과거에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걸 겪어가면서 알거든요 경험해가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가는 거구나 하고 저절로 이 공부는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시각이 바뀌고 안목이 바뀌고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겪어가면서 내면적으로 겪어가면서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선지식의 말씀이나 경전의 말씀이나 어떤 조사의 말씀이 참고가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말씀하고 전혀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전의 말씀이나 선지식의 말씀이나 조사의 말씀을 볼 때 그게 자기한테 공감이 되고 계속 그게 10개 중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5개 중 공감이 됐다가 6개 공감, 7개 공감이 되고 자꾸 이렇게 더 깊이 있게 공감이 되어가는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그 선지식의 말씀들하고 내가 경험한 것과 전혀 다른 것 같다 이러면 그건 선지식이나 경전이나 조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자기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참고로서 필요한 겁니다 그게 일부러 열심히 파고들 필요는 없고 자기 공부에 비추어서 얼마만큼 그게 제대로 의심 없이 소화가 되느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 가시면 돼요 하여튼 이것이 우리의 근본이고 근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법을 체험을 하고 이 법 속에서 살면 어떤 그런 부족감을 전혀 못 느껴요 부족감을 못 느낀다고 보통 사람들은 뭔가 인생에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계속 뭔가를 찾아 뭘 해도 한다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일요일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뭘 해도 돌아다니는다고 보면 뭔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방법을 하면 아무도 할 게 없어 아무 부족감을 못 느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정말로 모든 그런 삶의 힘이랄까 생명의 어떤 힘이랄까 이런 게 여기서 다 나오니까 여기서 다 이렇게 드러나니까 뭐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부족감을 못 느낀다고 세속적인 일은 그냥 뭐 이제 뭐 2년 따라 그냥 흘러가는 것이고 세속을 또 다 버리고 또 어디로 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세속에 대해서는 사실은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2년 따라 흘러가는 것이고 자기가 이제 자기 살림살이 자기 법이 이것이 이제 좀 더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돼가지고 그러면은 정말 그 충족감이랄까 만족감이랄까 뭐 하여튼 뭐 그런 어떤 불만 같은 게 없고 그리고 이제 안목이 생깁니다 중요한 게 안목이 생겨요 안목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한다는 게 이제 이렇게 보이죠 그런 것들이 하여튼 이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이 걸어가야 될 가장 큰 길입니다 큰 길 세속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길들이 있지만 그건 이제 세속이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구원 구원을 원한다면 이 길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게 되는 거죠 원하는 게 없이 원래 자리가 이 자리구나 하는 거 그래서 뭐 그런 생각도 가끔씩 들죠 당장 뭐 지구가 뭐 어디에 뭐지 뭐라는 거 원성이 날아가서 쾅 해가지고 사라지도 별로 아쉬울 게 없다 이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죠 하여튼 누구한테는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이게 하나 있습니다 단지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자꾸 생각을 가지고 헤아리고 따져서 알려고 하는 그 습관 그 버릇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자꾸 알려고 하고 따져서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고 그걸 극복을 해야 돼요 그게 극복이 되고 이제 실제 실제 이렇게 한번 탁 통해 버리면은 뭐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걸리는 게 없고 뭐 아무 어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은 뭐 마음이라는 것이 항상 뭔가를 붙잡고 있거나 뭐 어떤 무엇에 의지하고 있거나 어디에 머물렀거나 이런 식이거든 근데 여기 확 통하면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른다고 그냥 마음이라는 이름 붙일 만한 그런 물건이 없어요 그냥 다 똑같아요 항상 이렇게 항상 뭐 놀고만 똑같은 거야 이게 마음이란 말을 들어도 마음이란 이름 붙일 만한 물건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마음이라 그러느냐 그 방편이란 말이야 마음이란 말이 우리한테 친근하니까 몸이 아니고 마음이니까 왜 이런노 이거 접촉의 문제가 좀 있네요 손을 보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일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아 그래서 이 부처님 말씀이 헛된 말씀이 아니고 우리 조사의 말씀이 헛된 말씀이 아니고 이거를 체험하고 이제 여기서 법문을 하시는 우리 신행록거사님 말씀이 헛된 말씀이 아니다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시겠지 라고 이제 그 정도의 믿음 그 정도의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법문을 잘 들어 보십시오 그러시면은 하여튼 자기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광주 인월의 시골에 계시다가 광주로 오신 걸 제가 다행히 여기고 제가 사실 좀 권하기도 했습니다 시골에 있지 말고 큰 도시로 나가시다가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다행히 이런 장소를 잘 구하셔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잘 하시게 된 걸 아주 축하드립니다 신행록거사님을 우리가 이제 스승이자 도반이자 이렇게 모시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 결국엔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그런 번뇌 망상에서 싹 벗어나면 몸이 있을 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몸 가지고 사는 거고 인연이 끝나면 끝나는 거고 하여튼 다들 만족한 그런 삶이 될 겁니다 저 부산에서 여기까지 한 3시간 걸려서 왔는데 사실 광주는 제가 이번에 세 번째 헤아려 보니까 세 번째에요 첫 번째는 한 20년 전에 백양사 서홍선임 무차선회라고 하는 걸 했거든요 그 구경 간다고 광주 정류장에 와서 버스 갈아탈 때 그때 한번 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 조카가 자기 마누라를 광주 여자를 봐가지고 여기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 한다고 어디 백화점 옆에 어디 예식장 있던데 거기 한번 온 적이 있고 오늘이 세 번째인데 그러니까 아주 쾌적하고 좋네요 도시가 시끄럽지도 않고 저는 그냥 응원해 드리러 왔습니다 다들 꾸준히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있다 이거